자, 제 수업에서 웹서버라고 하는 이 서버는 서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갖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다를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수업의 되게 중요한 목표고 웹서버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서버를 설치를 해보시면 다른 형태의 서버도 설치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본인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제가 이 바...html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웹서버가 찾아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응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html이라는 저 디렉토리를 웹서버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죠? etc 아파치 2 밑에 사이트 이네이블드 밑에 있는 저 파일에 이렇게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큐먼트 루트가 이것이다. 즉 이 값을 바꾸면 저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가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를 또다시 드리는 이유는 환경설정, 설정파일, 설정, 컨피그레이션, 컨피그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서버를 설치하시고 어떤 서버를 쓰건 간에 대부분의 서버들은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자신의 이름으로 설정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수정하면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파일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err.error.log.access.log라는 것이 있고 앞에는 뭔가 좀 특수한 문자처럼 아파치 로그 di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파치 웹서버가 동작할 때 그 현재 잘 동작하는지 또는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 아파치 로그 디렉토리로 지정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error.log 파일과 access.log 파일에 사용자가 관심이 써알만한 정보를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설정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아파치 로그 dir이 어디인지는 저는 아는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뭐 좀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냐면 바 밑에 로그 밑에 아파치 2라고 되어 있는 저기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access.log 파일과 error.log 파일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ccess.log 파일의 내용을 한번 화면에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알아보기 힘든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access.log 파일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웹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그 파일의 끝에 접속한 사람의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tail이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tail은 goal이라는 뜻이고 그 tail에다가 방금 보셨던 바 로그 아파치 2 밑에 있는 access.log라고 하는 파일을 주면 이 명령은 이 파일의 끝에 있는 정보만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f라는 옵션을 주면 여기 있는 이 파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끝에 추가되는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아주아주 편리한 옵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링크스 http //log 127.0.0.1 자기 자신의 컴퓨터 그리고 index.html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깜빡하고 움직였죠. Q 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접속하는 또 다른 방법 이링크스도 있지만 curl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이 되죠. 제가 curl이라는 걸 통해서 접속을 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속을 했다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해 주죠. 만약에 제가 없는 파일에 접속을 했다. 예를 들면 index.txt라는 파일은 없잖아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접속이 들어온 건 확인이 되는데 404가 뜹니다. 이것은 찾을 수 없다. 에러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웹서버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에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접속을 하는데 그 접속의 현황을 보고 싶을 때 보시는 것처럼 로그 파일을 뒤진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서버 프로그램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서버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형제에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떠오르면 되겠어요? 이 서버는 로그가 어디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가 어디에 있는가는 검색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error.log라는 파일이 또 있어요. error.log라는 파일은 뭐냐면 아파치 웹서버에 어떤 특정한 에러가 있을 때 실행을 시켰는데 동작을 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error.log라는 파일을 열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전형적 사례로 웹서버라는 것을 살펴봤고 여러분이 웹서버를 다룰 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서버를 다루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웹서버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화된 수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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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